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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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발을 자른다는게 너무 과하게 잘랐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개빡치네 나 리액션 해야돼 그래서 이쪽으로 온거야 빨리 손도 줘 빨리 빨리 뭐라고 너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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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건데 뭐 할건데 알았어 노래 한 번 꼽을게 휘바 노래? 노래한다 했어 허무한 행세였나 천둥이 내리던 날 안동역 앞에서 노래마저 해줘 1절은 해야지 정없이 바람에 날려버린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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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리 끊어진 밤에 고맙다 고맙다 이거 뭐야 패브리지는 왜 넣어주는거야 패브리지는 뭐야 이거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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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캐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무는 어디서 잘라야돼요? 동댕나무 심어가지고 위에다가 걸쳐서 트리를 한 번 만들어보자구요 땀이 안파요 herb 고맙다 찌릿 다 잘라야되어 남울은 이 정도만 자름 심 Stacy 동백나무가 많이 단단하네 너무 부담스러워 좀 가지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는 산 거 아니 끊어온 건데요 우리 집이 턴에서 잘라온 건데 너무 나오지 않았냐 얘? 아 좀 더 잘라야 돼 안그러면 타란다니기 불편해 이제 나무 흙을 덮어주고요 이래야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고정을 안해도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한번만 더 고정을 시킬게요 질인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서 박았고요 이거 이제 태양열로 받아가지고 여기다 꼽아놓으면 태양열을 받아서 얘가 저녁에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만 켤 수 있어요 이제 나무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만 더 엮어가지고 아 나오네요 딱 각이 오케이 흔들림 없는 나무 에이스 나무 나무는 과학이다 조명을 먼저 달아야 되나? 내가 알기로는 조명을 나중에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명을 먼저 달고 부속품을 다는 건가? 조명부터요? 네? 이게 어렵네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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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요 방울 좀 달게요 아우 징글벨 징글벨 징글징글해 노래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징그럽다 징그러워 징글징글해 아 뭐 뭐야 이거 목걸이냐? 하다라 자 퀭퀭 감아보자고 야 뭐가 이렇게 짧아 이거 야 이거 방울 하나씩 뜯어서 달아야 되겠는데 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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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방울을 갖다가 빨간 방울 자 여기다가 자 허염방울 여기다가 자 허염방울 허염방울을 조금만 달아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쭉쭉 처지는 느낌이 들지 기분 탓인가 뭘 너무 많이 달았나 무거워서 그런가 뒤로 자빠지는거 같은데 줄을 한번 더 잡아당겨야되겠다 아 너무 너무 쏠려 됐다 와 똑바로 섰죠 으흠흠흠흠흠 으흠흠흠흠흠흠 달다 달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해보네 또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햇빛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쯤에다가는 해야돼 근데 자리가 안나와 우선 달자 이렇게 그래야지 뭐가 나오든가 봐야든가 하지 태양이 안보이는데 심을에 태양이 내린데 태양이 안보이면 어떡하자는거야 들이 아직 안켜져요 불 12시의 방송을 껴서 3시 4시 사이의 방송을 종료하는 BJ 자작꽃입니다 자작꽃투브 자작꽃투브가 트리를 만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추천과 지게찾기 구독과 알람설정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앞머리 껴 prede